여기가 삼천에 이십오 삼천에 이십오 이십오에 삼천에 이십오에 관리비 6만원에 전기 가스 볼때 인터넷하고 수도랑 TV 유선 포함 여기 주차비 5만원 있대요 요정도면 천에 사십에서 사십오정도 그렇게 받을거라서 삼천에 이십오면 괜찮아요 삼천까지 받아주는 집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까치에서 사는 집이 더 넓어서 짐이 더 들어갈진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가격 대비는 괜찮아요 아 그럴까? 서로 영상 찍어서 삼천에 이십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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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찍혔을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